495입이요? 여기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더 있을 것 같은데요, 느낌이? 그냥 찾는 게 재미있어요, 일단. 뭔가 발견하는 게 재미가 있네요. 나왔습니다. 나왔어요? 네. 한 개 두 잎이 있는 거네요. 한 5, 6년 처음에 뿌려놓은 시기에 났던 것 같은데요. 아니, 저 뿌리가 어쩜 이렇게 도라지처럼 길게 뻗었대요. 그러니까, 와, 캐다 남은 거 지금 꽤 실한데요? 윤택 씨가 이렇게 척척 찾을 줄이야, 이건 몰랐네. 그렇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, 자연인. 자연인 신경을 바닥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아,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아, 있어요? 네. 아, 나도 하나 찾았네. 아, 이거 차면 찾으셨네요. 아, 이거 아닌데, 이건. 아, 그거 아니에요? 아, 옆에 있네. 아, 있네. 아, 그거 맞네요. 아, 나 이걸로 찾았었는데. 이게 삶이 아니고 이게. 속아있긴 했어요. 아, 그거 우산대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와, 크다. 아, 이거 크네. 와, 크네, 크네. 전제로 찾으셨네. 아, 이게 삶인 줄 알았네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